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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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반곤의 상이네 내 고운 집은 나이와는 반비네 들어갈수록 더 강대해 해지거도 누구누우 밖에 나는 게 내게 이상이지 뭐 얼마전에도 한판 뒤집어쓰 거짓말로 못하는 기미버 래프들로 장사질이더라고 이제 힙합은 가요 누구 알고 있는 데서 배할까요? 페이 못 준다고 대신 밥 산다고 치구하고 내가 잘한다고 말 편하게 할게 그냥 반말로 규명 아직도 안 해 넌 우리 빨로 이런 무대 서는 거야 그니까 감사로 열심히 해 넌 아무도 찾지도 않잖아 그게 내 현실이래 랩한게 10년이 돼 난 평신이네 내가 뭣때미 짓거리게 목숨을 걸었을까? 저 새끼 나보다 얼마 더 벌었을까? 얼마나 버렸을까? 돈 땜에 수많은 영혼은 전부 다 멀어져가겠지 하나님과 그래서 만들어진 크림 모두에게 비춰진 내 모습 비춰 누구 넘치죠 누구대로 디스 자격을 되먹이며 너도 같은 죄인 그런 시간을 더 하라고 회개 그럼 넌 그 회개로 왜 난 넌 그 물어 페이데이 왜 뭐 얘기해? 이런 메세지는 뜨끔해 네가 매임에는 넥타이 누구 돈으로 사는지 안 궁금해? 원래 여기서 만들려고 했지 훅을 근데 못 맡겨서 감정의 부출사자 같은 놈들의 가짜나 훈수와 얄팍한 술수의 감정을 강제로 수술해 고통은 불수 찾아오지 내 감정을 찔러 더 밀려간 분노를 다시 드리비고 들이닥쳐 날 집어삼키지 없어 준비된 훈계 필요 없어 꺼져 닥치고 살아가도 생각해 보았지 그대 과연 같이 가있는 삶이 까네 말이 불러 만든다지 그 놈은 오직 자기 몫을 차지하는 생각만이 가득하지 먹잇감이요 밑바닥임 약용 가시 위로는 구부정한 어린 밑으로 느르렁거림 부르르 떨지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모르는 거지 누군가 내 지랄의 위로를 받을 수도 이 시대를 떠난 나의 윈들이 편히 두 눈을 감을 수도 나를 숨어서 쉬쉬하는 것에 적게 힘을 풍지 않아 어차피 비교의 한 선택 아닌 나의 절개이니까 말야 지금 거리 시대의 변환 누군가의 목소리로부터 싸움으로 다음 세대들은 샛고 물꼬 그렇다면 진짜 내 선택은 뭐? 이젠 느껴져 허피의 무언가가 중요했던 거지 주변 상황 부다이싱과 미륵의 방향 스트럭을 해야지 이어받아 잘 먹힌다고 해 두류에 따르다 그 말 믿고 가다 존나 따먹혔지 다 찢어 밝혀진 순결에서 나의 표현 박신한 대파 내 선조들의 먼지 피빵 속에서도 흘린 붉은 피빵 우릴 기억하게 드러내 이빨 나 크리스토인 떠난 한국인 이기에 절개를 간섭하게 바금질 니가 서있는 반석이 돈이라면 내 반석은 골보다 다 반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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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